꼬모와 감정표현 드디어 꼬모가 아빠를 알아봤어요. 그래 꼬모야 아빠야 아빠. 탈이의 지금 기분은 어떨까? 다리의 기분을 맞춰볼까? 어휴 랩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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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 아 아 아 이 표정을 잘 기억해도 아 아 아 아 아 성공이야! 얼굴이 없네 다시 표정을 만들어주자 자, 이젠 알 수 있지? 한번 찾아볼까? 다음 시간에 또 만나!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!